민턴 트립 민턴 트립 민턴 트립 민턴 트립 민턴 트립 저희 민턴 트립 약간 비밀을 알려드리면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한 번 찍을 때 3화를 찍습니다 한 번 찍을 때 3편을 찍어요 사실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당장 며칠 뒤에 10, 10일, 12회를 찍는데 마지막 시즌1을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팀을 두 팀이나 넣어놨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팀 두 팀이 넣어놨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도 받고 그리고 좀 더 보강해야 될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레슨을 좀 받아서 다 부셔줘야지 웬만하면 저희가 승률 50%를 유지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변두리꼭 부족한 게 뭔가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서 나오는 동작에서의 어떤 스트로크와 의식해서 나올 때의 스트로크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떤 부분을 교육을 할 때 거기서 의식을 했을 때 나오는 스트로크 보다 실제 경계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스트로크가 더 자연스럽다 그때 어떤 손목이 써지는 거나 근데 약간 손목이 덜 써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하면서 체크하면서 조금 더 손목에 사용되는 양을 만들어 가면 사실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저번에 더 중요하게 얘기한 건 그거예요 게임할 때 세 번째로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스프레이 스텝에 관한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스윙 말씀하실 때요 제가 문제점 처음에 만났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세 번째예요 영상 편집하셨으면 기억을 하시는데 연결동작의 유연성 연결동작 단식을 많이 하라고 그렇죠 유연하게 그런 부분도 동일한데요 근데 뭐 이제 뭐 급수가 낮은 레벨에서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급수가 최상위 레벨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스텝이든 스윙이든 힘 조절이 잘 안될 때가 있다는 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동작입니다 유연성 연결동작 유연성 그런 부분들 조금 하시면서 강약 추절 좀 더 해 나가면 괜찮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턴 트립에서 좀 부족한 분들 좀 트레이닝식으로 훈련으로 이동성 걱정 좀 해주라고 좀 부탁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켓 말고 셔틀 통으로 셔틀 통으로 게임하는 거 저도 봤어요 저번에 해설도 하고 있는데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력하고 정확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셔틀 통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사이클 정도만 이걸로 일단 해볼거에요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매도 빨리 맞는게 좋진 않은데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네 전이 다 때려보기만 하면 돼요 스트로크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곤란한데 이거 왜 집중력이 없는거야 집중력이 집중력이 없는거야 집중력이 좋습니다 토 아저씨 토 아저씨 토 좋습니다 토 아저씨 토 토 토 토 토 토 토 토 좀 빠르게 토 토 토 토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집중력이 향상되나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집중력이 향상 많이 되시죠 네 좋죠 앞으로 오셔서 다시 셋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지금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랜덤으로 갑니다 알겠죠 랜덤으로 뒤로 가네요 앞에서 랜덤으로 했던걸 똑같이 랜덤으로 뒤로 좀만 더 가주세요 다시 백 포 포 펀치 펀치 하면서 중요한게 있어요 지금은 스텝에 대한 리듬이 좋아야돼 리듬감이 좋아야돼 아시겠죠 네 자 다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백 다시 펀치 포 포 백 포 포 백 다시 백 다시 백 포 백 포 포 포 백 포 포 백 포 백 포 오 포 포! 포! 뺨! 뺨! 포! 포! 뺨! 뺨! 포! 포! 뺨! 포! 뺨! 자 교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랜덤으로 했던 걸 이제 빠르게 갑니다 알겠죠? 아까보다 좀 더 빠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작은 스윙과 작은 스텝을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빠른 템포 자 준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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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포! 빼! 빠! 빼! 빼! 포! 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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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빼겨tle! 포! 포! 빼! ün깨-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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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교대 똑같니다約 1단계 스윙ылeko remember you? 예 1단계 스윙 맨쪽 뒤로 오게 됐습니다. 랜덤으로 빠르게 갑니다. 다시! 빠르게! 다시! 전환근! 다시! 다시! 이겨내야 돼! 이거밖에 안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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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리더! 다리 리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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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다 작은 스윙만 했으면 큰 스윙이 들어가는데 전위에서 파워풀하게 내가 여기서 살짝 푸쉬 느낌으로 때려주고 여기서 원점프를 바로 때립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자! 점프! 탈을 받아서 올라가야 돼! 더! 좋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줘! 올라가줘! 사이고 앞쪽도! 올라가지고 noisy ONLINE! 다시! 또! 올라가주고 반대니까 라운드로 올라가야 돼! 라운드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올라가야 돼! 라운드 점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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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교대 자 이제 작은 스윙 했으니까 작은 스윙 한번 다시 오세요 작은 스윙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 볼 거에요 여기서는 처음에 세게 강 그 다음 두 번째 약 다시 여기서 강 강약 강 강약 강 알겠죠? 오케이 자 강 그렇지 야 강 다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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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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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야 강 자 교대 자 이제 백에서 강 라운드로 약 다시 포인트에서 강 강약 강 더 열어야 돼 다리 왼달 안 빠진다 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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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어야 돼 강 야 강 강 야 강 강 강 야 강 강 자리 올라와 야 강 다시 강 야 강 조금만 더 야 강 강 야 강 자 교대 원래 할게 더 많은데 오늘은 좀 단축해서 할게요 전위에서만 해도 뭐 수십까지가 되죠 오늘 좀 간단하게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강하게 그냥 다 강강만 치면 돼요 강하게 상체를 열어줘서 강하게 백핸드 라운드 자 다 강 다시 저쪽 열어서 그렇지 백으로 치여 다시 다시 해봐요 천천히 한번 해봐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거 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열어서 치고 백 치고 라운드 치고 다시 다시 해봐요 자 이쪽 백쪽부터 백 런치 라운드 이해됐죠 강강강강강 대신 상체가 방향전환이 좀 되면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열어줘야 되고 앞쪽으로 좀 더 오세요 됐습니다 다시 런치 런치 앞쪽 앞쪽 전위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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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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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열려야 돼 도움봉 엉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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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시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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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강력조절에서 포인트가 오늘 되게 잘한거에요 포인트가 뭘까요? 한가지 전제조건을 유지하면서 하는게 좋습니다 어떤걸까요? 덮고기면 뻔해 둘중에 하나야 코킹 아니면 브이책킹이야 교정의 내용이 아닌데요? 아 이거 농담이구요 스윙이 좀 짧아야 된다 타점의 변화가 없어야되요 강약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을 할 때는 뭔가 빨라요 내가 스트로크 하더라도 강을 할 때는 빨라 약을 할 때는 타점이 약간 손실이 있는거에요 이해됐어요 무슨말인지 이렇게 강을 하든 이렇게 약을 하든 이런 변화가 타점의 어떤 위치의 변화가 크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좋아 여기서 강을 바로 하고 여기서 바로 약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강은 여기서 하는데 약은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 별로 좋은건 아니라는거죠 상대방이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